올픽 동시 픽으로 바뀌었고 이거 설마 실즈를 따라하는 건가? 자 5개의 라운드 동안 레이디엔서의 다이랍을 동시에 하나씩 고르고 이제 두번째로 고른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걸 골랐을 때 두번째로 고른 사람이 다른 걸 고를 시간을 조금 더 받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올픽에서 이제 이전에는 밴된 영웅들의 반이 밴이 됐었는데 이제는 모든 밴들이 각자 50%의 성공률이 있고 10개 이하가 밴이 됐으면은 이제 그 MMR 때에 있는 밴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밴이 됩니다 이제 파워룬들은 파워룬들은 이제 4분에 2분이 아니라 4분에 스폰 되고 40분에 양쪽 스폰 없어지고요 결국에 40분부터 2개 나오던 게 없어지긴 하네 어 그리고 또 이제 팀 기반으로 이제 서로 그 골드 고무줄 골드 주는 메카닉이 또 바뀌었는데 자 이전에는 이제 그 영웅 수입 랭킹 부분 1.6이 0.4로 어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고 했드냐 이거를 그 이전에 그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주어지던 그 뭐지 팩터를 뭐라고 해야지 팩터가 1.6에서 0.4로 내려갔고 이제 이전에도 이제 가난하던 거에 비해서 이제 돈 올라가던 거 1.2에서 0.6으로 또 내렸고 컴백이 대신 생겼네 컴백 팩터가 그냥 앞서고 있으면 0 뒤쳐지고 있으면 1로 이게 그냥 생겨버렸네 그 뭐라고 해야지 그 이전에는 그 앞서고 있는 팀들이 개인의 수입에 따라서 그 상대방에게 추가 골드를 줬다고 한다면은 이전에는 그냥 팀이 앞서고 있으면 전부 다 1의 절대값을 하나 가지는 거네 그래서 영웅 하나 죽었을 때는 아시죠? 자 쭈쭈쭈쭈쭈쭈 대신에 그 새로운 히어로콜 골드는 이제 50 더하기 이제 죽은 영웅의 이제 수입 곱하기 0.03 나누기 이제 영수로 나누기 엄밀 따지면 이게 조금 더 이제 골드를 어 어 그니까 높은 영웅 죽일 때 적게 주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정확히 숫자에 뭐 치솟하지는 않아서 자 그리고 이제 영웅을 연속 킬 하고 있을 때 골드 바운티가 자 60에서 480으로 200에서 690으로 경험치 또한 아 이거 범위 말하는 거야 400에서 1800으로 500에서 2040으로 이게 연속 킬을 하고 있을 때 늘어나는 그 영웅 그 킬 보상이죠 그니까 연속 킬 처치 저 엄청 늘어 어 아니 이거 그냥 바운티 그 말고도 주는 게 늘었는데 사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캡틴 보드가 이전에는 3 2 1 벤이었는데 이제 4 1 1 벤으로 처음에 4개 벤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벤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랜덤 드래프트에서 나오는 영웅 수가 50에서 40으로 감소 감소 이제 물병에서 발동할 때 서로 섞이고 디스펠 되고 디스조인트 한마디로 이제 공짜 많다가 되는 거죠 먹을 때 물병하게 담으면은 그냥 순간적이 많다 중리템 자 히비안 페이딩 브로츠가 이제 어쨌든 빛바랜 빛바랜 브로츠는 이제 마나 마이너스 25 어 무쇠발톱은 고대 크립에 먹히고요 가난자의 방패는 민첩이 7에서 8로 증가 자 철학자의 돌은 60에서 이제 70으로 gpm 증가 숲의 활은 공격 속도가 10에서 15로 증가 황천쇼는 마법 저항력이 20에서 25%로 증가 거비다리는 회전 속도가 30%에서 50%로 증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이동 속도 증가가 24%에서 28%로 증가 이거 되게 좋아죠 진짜 다 버프네 이거 안맨 앞에 거 빼고 자 수리도구 재생이 17에서 20으로 초당 체력 재생 증가 어 마법의 화살통 쿨다운이 8에서 6초로 증가 버프 자 파밀의 방침 서로 밀어내는 거리가 300에서 350으로 증가 슬로우가 이제 공속에도 들어갑니다 증.. 버프 버프 자 전멸 어 불꽃 전멸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요정 전멸 암튼 이제 쿨다운이 5에서 4초로 감소 사거리가 600에서 350으로 감소 이거는 둘 다 버프야 이제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너무 길게 날아가서 그랬는데 450이면 괜찮아요 평적이 공속 50에서 60으로 증가 자 미노타루스 뿔 마법 면역력이 1.75초에서 2초로 증가 자 군모 기타 달린 군모는 혹은 이거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기타 달린 군모는 1000에서 1200으로 체력 증가 현재 돌은 플러스 10만화 재생 추가 자 발리스타는 이제 밀어내는 넉백의 순수 데미지가 30에서 40으로 증가 자 그리고 이제 어 우드랜드 그 나무 생기는 신발 아휴 나무 생기는 신발은 체력 재생이 50에서 60으로 증가 순간에도 주면서 아 가격이 50에서 90으로 증가 그 여행의 장화 어 여행의 장화는 더이상 액티브가 있는게 아니라 끼고 있으면은 순간이동 주문서를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이제 순간이동 주문서 이 여행의 장화를 끼고 있을 때 순간이동 주문서의 쿨다운은 40초로 줄어들고 유닛의 타겟팅 가능하며 그리고 사용할 때 그 횟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거 좋네요 물론 너프지만 자 그리고 이동속도가 32 35에서 38 44로 증가 자 투창 데미지가 100에서 80으로 감소 멸디르 공속이 75에서 65로 감소 독사의 구슬 초당 데미지가 5에서 2로 감소 슬로우가 근접 슬로우가 10에서 15로 증가 그리고 이제 슬로우 기속시간이 3에서 2초로 감소 그냥 슬로우만 넣으라는 거네 자 이제 재생의 반지는 이제 가격이 250에서 225로 감소 어 머리보구 더이상 3까지 필요없고 플러스 3 올스탯 감소 체력재생이 2에서 2.5로 증가 자 현재 가면 만화재생이 0.75에서 1로 증가 가격이 225로 감소 그리고 바실루 세반지가 이제 더이상 이 3까지가 필요없고요 올스탯 없어지고 만화재생이 1.25에서 1.4로 증가 패치 욕하게 저도 이제 막 읽고 있거든요 자금 방패 이것도 이제 3까지 빼고 올스탯 빼고 어 레시피 코스트 300에서 225로 내리고 그리고 방어력이 2에서 2.5로 증가 영웅들이랑 영웅 유닛들 온리 블라드미리의 공불 6에서 5로 올스탯 감소 만화재생이 1.25에서 1.5로 증가 자 그래 도전해두건 1.2에서 1.5로 만화재생이 증가 자 피피카시 이제는 어 수정검이 아니라 극도속을 필요로 합니다 공격 데미지 보너스가 75에서 30으로 감소 공속이 30에서 85로 증가 그리고 더이상 어 이제 기본 패시브 크리가 없습니다 수정검이 없어지니까 수정검이 극도속으로 바뀐 만큼의 변화 자 전자경로 이제는 이제 어 악말검이랑 어 조합서가 아니라 어 장검과 미스리 망치를 요구합니다 장검 이제 가격이 1200에서 어 1000으로 감소 그리고 데미지가 18에서 16으로 감소 아 이런 칼날갑옷도 싸지는건가 칼날갑옷이 싸진다고 자 수정검 레시피 조합서가 500에서 700골드로 증가 데미지가 45에서 34로 감소 그리고 크리티컬이 대신에 20에서 30으로 데미지 줄이고 가격 비싸게 하지만 크리 확률은 높여주는 수정검 뭐 근데 가격이 바뀐건 아니에요 이거 장검 들어간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선봉방패 더이상 200골드짜리 조합서가 없습니다 pp수 조합서 가격이 200 증가 시베드검 조합서 가격이 200 증가 이건 밴가드 그러니까 선봉방패의 변화에 따른 변화죠 자 독수리 풀필이 가격이 3200에서 3000으로 감소 하지만 나비검 어 민첩이 35에서 30으로 감소 어 그리고 이 자 홀레어의검은 자 주 능력치의 200% 데미지에서 주 능력치의 150% 데미지로 감소 기본 데미지가 75에서 120으로 증가 자 카야와 산지는 카야 산화는 만화 감소 어 만화 손실 감소가 16%에서 18%로 증가 버프 만화 증폭이 12에서 14%로 증가 그리고 야샤와 카야는 만화 손실 감소가 16에서 18로 증가 뭐 똑같이 만화 아 이제 주문 증폭이 10에서 14로 증가 자 어 무산해별 더이상 상대방을 어 상대방을 더이상 이제 그 뮤트시키는게 아니라 그 아이템을 못쓰게 만드는게 아니라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디스페를 걸고 지속시간 6에서 5로 자 감소되구요 그리고 슬로우가 이제 점 4초동안 100%에서 점 5초동안 80%로 어 이제 때렸을때 들어가서 슬로우 말하는거죠 쿨다운이 13에서 11로 감소 시전거리가 600에서 900으로 증가 방어력이 5에서 8로 증가 그리고 데미지가 65에서 80으로 증가 그 아이템 못쓰게 만드는건 없어졌네요 대신에 지속적인 디스펠 러니파이 효과 정화가능인가요? 정.. 어 정화가능이긴 하겠지 계속 이거 그럼 율쓰면 그걸 디스펠할 수는 없는거야? 그 율쓰면은 그냥 어 어 이거 디스펠 되는지 안 되는지 따라서 중요하긴 하겠다 율 때문에 음 자 그러면 염동력 지팡이가 시전거리가 100.. 750에서 550으로 감소 대신에 적한텐 850 그리고 더이상 디스펠이 안되는 염동력 지팡이 허리케인 창 또한 마찬가지 희미한 망토 어.. 시전거리 800에서 550으로 감소 감시와드 어.. 1600에서 1400으로 시.. 시야거리 너프 성스롱 금합 어.. 조합서가 800에서 500으로 감소 자 네크로노미콘 골드와 경험치가 이제 100.. 150.. 200에서 500.. 50.. 500이래.. 50.. 100.. 150으로 어.. 감소 이건 버프죠 그리고 이제 조합서가 이제 1300에서 1250으로 가격 감소 자 영검의 원반은 쿨다운이 115에서 105로 감소 이거는 근데 되게 애매해요 모두가 가거나 모두가 안가거나 논리정화된답니다 자 은빛칼날 디버프는 이제 은빛칼날 디버프가 이제 체력 재생과 회복을 50%로 감소시킵니다 암살템이라는건데 뭐 모르겠다 여전히 이거 되게 애매한거 같아 브레이크가 필요한게 아니면은 자 클래리티 지속시간이 50에서 30%로 줄었는데 어 만화 재생은 4.5에서 6으로 늘어나면서 자 180 대 어 225 이거는 전반적으로 너프네 자 그리고 마법키트 빗방울은 만화 재생이 0.75에서 0.9로 증가 자 그리고 물병이 650에서 625로 어 가격 감소 이제 메달리온 용기메달이 만화 재생이 0.75에서 0.1 그 뭐지 현재감에 따라가는거죠 태양의 문장도 만화 재생이 1.5에서 1.25로 그 메달리온이 증가폭이 크네 0.75에서 0.25로 0.5는 네 자 체력의 반지 체력재생이 6에서 6.5로 증가 가격은 825로 감소 공허속도 825로 가격만 감소 자 그리고 퍼저비로스 인내반지는 체력재생 어 반지 따라가서 6.5로 증가 자 그리고 도전의 두건 체력재생이 8에서 8.5로 증가 통찰의 파이프도 체력재생이 증가 더이상 올스텟 없음 연꽃구슬 만화소비가 75에서 150으로 증가 그리고 이제 굳은 의지의 방패 아 굳은 의지의 투구 요즘 이거 가는 사람 있나? 아무튼간에 체력재생이 3.5로 증가 가격이 대신 925로 증가 타라스쿨의 반지에 가격이 700에서 600으로 감소 체력재생이 3.5로 4.5로 증가 평온의 장화 체력재생이 14로 감소 자 375 범위에 이제 안개의 고리가 425로 증가 자 그리고 연금술사 민첩 아 이제 레벨당 민첩이 1.2에서 1.5로 증가 번개감시자 기본 기본 이동속도가 280에서 285로 증가죠 박쥬기소 이 불꽃질주의 속도가 50, 15 20% 도끼던지 가 레벨당 4 4, 8, 10, 2, 16으로 너프 화연폭탄에 그 맞을 때 이제 첫 데미지가 50, 75, 100, 125여서 30, 60, 90, 120으로 어 너프 이거 뭐 1레벨에 좀 체감포이 제일 크긴 하죠 뭐 그냥 도트나 바르라는건가 일단은 야수지배자 기본 공격속도가 110에서 아 100에서 110으로 증가 그리고 도끼던지기의 데미지가 이제 물리에서 마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디버프 지속시간이 10에서 12로 그리고 더이상 마법 면역을 뚫지 않습니다 마법 데미지로 줄었죠 자 그리고 혈기 피해 분노 가 이제 힐이 13, 17, 21, 25에서 10, 15, 20, 25로 자 증가 뭐 아 그냥 1레벨 너프 그리고 4레벨은 똑같이 자 지금 저 프로필 켜져 있을텐데요 문 하나 켜져 있습니다 아 또 누르니까 올라갔어 어 어디였지 그리고 바운티헌터 현상 사냥꾼은 아 내가 지금 인비지벌이구나 현상 사냥꾼 지금 아가님의 홀 리워크 이제는 슈리켓에다가 수리검 던지기에다가 진하다를 적용합니다 시전거리 650을 늘리고 쿨다우드 6초로 감소 그리고 수리검 던지기가 만화 소비가 135에서 120, 125, 130, 135로 증가 어 이러면은 돈 엄청 뺐는데 자 그리고 15레벨 특성이 이제 공속 50에서 수리검 던지기 데미지 75로 그 20레벨에 이제 125 수리검 던지기 데미지가 공속 플러스 60으로 서로 바꿨죠 자 그리고 추권도사 자 원시불리 원시불리의 화염 어 전사 데미지가 80, 120, 160에서 80, 130, 180으로 증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화염데미지 주변 화염데미지가 1초에서 0.5초 틱으로 바뀌었구요 네 원거리 소매치기 맞죠 그리고 특성이 20레벨 특성은 이제 체력 그 전사대 체력 150에서 아 1500에서 1750으로 증가 그리고 25레벨 특성은 이제 쿨다운 궁 쿨다운 마이너스 65초에서 마이너스 75초로 그래도 이걸 쓸까요? 자 거미요왕 특성 10레벨 250 체력으로 200에서 증가 버프 소포 자 혼돈기사 환상 쿨다운이 145에서 145, 135, 125으로 감소 자 그리고 현실의 균열 시장거리가 475, 550, 625, 700에서 550, 600, 650, 750으로 증가 버프죠 자 클린츠 죽음의 서약이 더이상 죽리크립 레벨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불타는 군단의 데미지가 228%에서 30% 증가 수정의 요인 궁극기 아가님의 홀 궁극기에서 이 동상 타이버가 2.5에서 2초 만에 걸리는 걸로 버프 자 어둠의 현장 급가속 이동 속도가 70%에서 그냥 플러스 250으로 증가 쿨다운이 16, 14, 12, 12, 10에서 19, 16, 13, 10으로 증가 뭐 이거는 1레벨부터 되게 좋아지긴 했죠 70%가 아니라 자 그리고 10레벨 특성이 플러스 90 데미지에서 이온막 범위 플러스 125로 이거는 일반게임에서도 좋긴 한데 스킬픽에서 좀 별로네요 자 대즐 아가님의 호흡 변경 이제는 어빌리티를 활용할 때 어 아가님을 들고 있으면은 이제 어빌리티 활용 어 사용시에 주변에 8개 유닛들에게 최대 800 사거리까지 자동으로 공격을 합니다 뭐지? 8이 8개되나? 자 특성 10레벨 특성이 75 데미지에서 60으로 어 감소 죽음의 연자 죽음의 연자가 이제 퇴마술 활용할 시에 기본적으로 이동속도 플러스 20%가 붙습니다 용기사 기본 이동속도 기본 이동속도 기본 이동속도가 5 증가 자 그리고 드로레인저 공격 모션이 점 65에서 점 5로 좀 나아졌죠 워낙에 이제 손드는데 오래걸리는 용기라 자 그리고 대지령 민첩이 1.5에서 2.4로 증가 그리고 10레벨 특성이 50에서 65로 증가 그리고 반대쪽은 그 바위구르기 사거리가 300에서 400 증가 버프버프 그리고 25레벨에 주문정폭 15%가 20%로 또 버프 대지령은 다 버프죠 민첩 레벨당 민첩이 1.5에서 2.4로 늘어나는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방어력이 이제 꽤나 후반에도 높겠네요 자 고대 티타 20레벨에 탈런트 여기 5타 있네요 20레벨 특성이 이제 자 그 지진파 공명 아 공명의 발구르기 공명 발구르기 데미지 플러스 100에서 플러스 125로 증가 그리고 특성이 마법조항 15%에서 20%로 증가 불꽃령 화염사슬이 쿨다운 14 12 18 19 8로 1레벨도 쓰기 편하게 최근 빌드에 꽤나 잘 맞춰 들어가고 있죠 만화 소비 또한 119점에서 80 90 110으로 현재 메타에서 최대 좀 버프긴 하죠 다만 수정검이 너프라서 어 1장 1단이 있네요 10레벨 특성 화염 보호막에 데미지 흡습 플러스 100 275가 350으로 버프 자 요술사 자 폴짝 뛰기의 사거리가 450에서 500으로 증가 뒤로 뛰는거죠 아가님 갔을때 애니그마 기본 지능 3 증가 블랙홀 데미지가 50 150에서 100 150 200으로 일단 블랙홀 자체도 세졌습니다 특성 15레벨 특성이 이제 아기 이제 한 대당 플러스 40 데미지가 플러스 100으로 데미지 어마어마하게 늘었구요 그림스트로크 그러는 유령 이제 찢어질 때 마지막에 시간 다 보내고 찢길 때 데미지가 80 170 260 350에서 120 200 280 360으로 증가 자 특성 일단은 15레벨 특성이 주문 증폭 15%에서 20%로 증가 그리고 20레벨 특성이 이제 운명의 한 획 시전거리 플러스 600에서 플러스 800으로 증가 자이로쿠프터 일단은 공격에서 이제 후딜이 후딜 선딜 아까 이제 드레인의 선딜 말고 자이로쿠프터 공격 후딜이 0.97에서 0.65로 감소 이것도 좋은거죠 얘도 약간 한 대 치고 나서 현타임 현재 타임이 길었던 영웅이라서 그리고 이제 레벨당 힘 증가치가 2.3에서 2.5로 증가 대공포 공격 횟수가 이제는 3456에서 2345로 감소 대신에 쿨다운이 40에서 20으로 감소 그리고 지속시간이 15에서 10으로 감소 이거는 뭐 순간 폭딜 넣으라는건데 쿨다운이 짧아서 쓰기는 더 좋아진거 같아요 자 폭격지원이 폭격 요청에 어 미사일 두번째 미사일 데미지가 100 150 200 200 275 350으로 대폭 증가 그리고 폭격 요청에 쿨다운이 55 45에서 90으로 증가 이걸 증가할 필요가 있었나 특성을 찍으면은 이제 어 이전과 거의 이전보다 조금 더 짧은 40초가 되죠 왜냐면 25초 감소해서 50초 감소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거 반대쪽이 뭐였지 찍을 일이 있나 여기 나오네요 어 이속 찍어야지 어차피 이거 굶 그렇게 안 중요해요 자 허스카 어 광전사의 피의 최대 공격 속도가 160 220 280 340에서 140 200 260 320으로 감소 자 그리고 감염무사 이제 아가님의 호를 바꾸어서 빠른 어 이거 뭐지 약간 연속배기에서 빠른배기로 해야되나 자 빠른배기 어빌리티 추가합니다 점 점 8초 동안 지속되는 미니 미니 연속배기를 시전하구요 시전거리 650 쿨다운 15초 만화 소비 100 이거는 약간 생존기로도 쓸 수 있긴 하겠다 근데 점 8초 지속 음 빠른배기 진짜 한두대밖에 못치겠네요 슥슥 신속배기 자 빛의 소호자 일단 10레벨 특성이 주문중폭 6퍼에서 이제 눈무신 빛 마이너스 3초로 아 쿨다운 마이너스 3초로 그 15레벨이 이제 홀리는 빛 체력 플러스 1에서 홀리는 빛 두 번 더 빛나기 이게 그 짧은 시간에 두 번 더 빛나는 건 꽤 다 성공할 수도 있겠는데요 21레벨은 이제 플러스 40% 마법 저항에서 이제 이 홀리는 빛 플러스 250 범위 그리고 25레벨 특성이 그 홀리는 빛 세 번 더 빛나기에서 세 번 더 어 체력 플러스 3 이거는 거의 특성이 궁극기 올인이 돼가고 있는데 근데 좀 궁이 중요하긴 하죠 이 영웅이 궁 말고는 요즘에 쓸 이유가 별로 없긴 해요 구리랑 궁이랑 차크라 마법 그니까 이게 그 체력을 15에서 올려주고 25에서 빛나는 횟수를 늘려줬었는데 그 바뀐거죠 15레벨에 두 번 빛나고 25레벨에 체력 플러스 3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5레벨까지 25레벨까지 찍으면 다 버프긴 합니다 자 컨카 10레벨 특성이 이제 암호 플러스 6에서 플러스 7로 그 25레벨 특성이 어 파도의 지배자 가르기 60에서 80으로 증가 군단사령관 자신의 특성 일단은 자 불굴의 의지 아니다 이거 역전의 명수 영웅 데미지 플러스 65에서 플러스 80으로 증가 이건 뭐 버프긴 한데 이쪽에 뭐 찍을 때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굳이 레슈락 이제 민첩 레벨량 민첩 증가가 2.3에서 2.8로 증가 그리고 공격 뒷모션이 후 딜이 이제 .77에서 .6으로 감소 자 그리고 에너지 파장에 이제 시전 마보 마나가 이전에 70, 90, 110이었는데 이제 그냥 70 고정 버프죠 리나 자 공격 후 모션이 .75에서 .6으로 감소 아 이거는 아 공격 모션에서 공격이 들어가는 포인트가 공격 시점이 .75에서 .6으로 감소 이것도 결국 좋은거죠 좀 더 빨리 던지는걸까 그리고 후 딜이 .78에서 .6으로 감소 전반적으로 공격에 되게 좀 어색했던 애들이 많이 늘어 많이 괜찮아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론드르 고독한 드루이드의 특성이 이제 플러스 10레벨 특성 플러스 125 공격 사거리가 플러스 30 영혼곰의 이동 속도 증가로 어 쓰나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루나 기본 힘이 18에서 21로 증가 기본 지능이 18에서 23으로 증가 그리고 레벨당 민첩의 3.6에서 3.4로 감소 자 늑대인가 결국에는 이제 야성의 충동에 체력 재생이 1,3,5,7에서 2,4,6,8로 1레벨 좀 쓸만하게 그리고 형성 변환의 지속시간이 18초에서 22초로 증가 좀 짧긴 했죠 특성 안 찍었을 때 마그누스 충격파의 슬로우가 .75에서 .9로 증가 이게 슬로우 그 모인 다음에 슬로우 지속시간 좀 더 늘어났죠 특성 신레벨 특성이 체력 플러스 200에서 250으로 증가 15레벨 특성이 이제 충격파 데미지 75에서 플러스 100으로 증가 마루스 신의 질책 신의 질책 신의 질책 아가님의 홀은 항상 쿨다운을 늦춥니다 궁극기 안에서만 궁극기 사용할 때만 쿨다운이 내려가는게 아니라 이제 무조건 쿨다운 내려가고 이제 이래야 쓸만하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 아가님의 홀 썼을 때 신의 질책의 쿨다운이 1.4초가 아니라 3.5초로 이제 그냥 전반적으로 대략한 6.. 어.. 6.5초 감소 정도 메두사 15레벨 특성이 이제 신비로운 뱀 만화 증가 플러스 25%에서 플러스 40%로 아니 이거 상대방 만화를 안 깎으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물론 요즘 너무 세긴 합니다만 미라나 기본 데미지 2 증가 신성한 화살 이 데미지가 40, 120, 280에서 60, 150, 240, 330으로 증가 자연의 연자 공격의 이제 후딜이 .77에서 .6으로 감소 전반적으로 전부 다 정리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자연의 분노 이제 궁극기의 쿨다운이 60에서 85초로 증가 그리고 자연의 분노는 이제 죽인 유닛당 4, 5, 6 레벨당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데미지를 50초 동안 줍니다 어 이건 되게 좋네요 자연의 연자 궁 써가지고 버프 걸고 들어가면 데미지가 꽤나 아플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밤의 추격자 기본 기본 지능 2 상승 기본 체력 재생 .5 상승 이동속도 295에서 300으로 상승 특성이 이제 15레벨 특성 이제 흡혈 15%가 플러스 25% 그리고 이제 궁극기 25레벨에 궁극기 쿨다운 마이너스 40%가 마이너스 60% 음 그래도 패시브 어 공속 증가가가 좀 끌리긴 합니다만 자 오금업사 기본 방어력 1 감소 뭐 그래도 높죠 자 불사조 자 기본 체력 재생이 .5에서 1로 증가 그리고 기본 데미지가 2로 증가 뭐 버프 퍽 기본 데미지 2 감소 계속되는 너프죠 퍽 체력 재생 기본 체력 재생이 0에서 1로 증가 그리고 살점 무더기가 이제는 체력 재생 대신에 80 12 14에 체력 재 아 만화 저항을 줍니다 체력 재생은 이제 없어졌죠 체력 재생이 좀 앱하긴 했어요 퍼그나 이제 황천와드 만화 흡수가 이제 .3, .6, .9, .1, .2에서 0.6, 0.8, 1, 1.2로 1레벨에 좀 유호하게 만화를 상대방 만화를 깎아낼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자 생명 흡수 데미지가 이제 175, 275, 375에서 150, 225, 300 데미지로 감소 쿨다운 대신에 22초에서 7로 감소 이거 큰 너프죠 아가님의 홀이 없어도 7초 쿨 대신에 아가님의 홀에 갔을 시에 데미지가 200, 300, 400으로 증가 그리고 이제 이게 이 고리가 끊어지는 사거리가 대신 1000에서 900으로 조금 더 최대 사거리 감소 아가님의 홀이 없어도 충분히 빨딱 꽂을 수 있구요 고통의 와 자 그림자 일격의 슬로우가 20, 30, 40, 50에서 20, 35, 50, 65로 증가 초음파 비명 쿨다운이 135에서 125초로 감소 리키 15레벨 특성 35 데미지에서 플러스 30으로 감소 루빅 음영광선의 만화 소비가 120, 130, 140, 150에서 135, 140, 145, 150으로 1레벨의 증가 폭 크죠 1레벨 1레벨 약간 3번 쓸게 2번 쓰는 느낌이죠 모래제와 자 이 부식에 부식에 뭐였더라 이게 이거 안쓰지 너무 오래되가지고 오래되는데 암튼 부식성 독 부식성 독의 슬로우가 3초에서 3, 3.5, 4, 4.5로 증가 그리고 공격 속도까지 줄여줍니다 자 그리고 자 땅울리기의 데미지가 110에서 그러니까 펄스당 데미지가 110에서 110, 120, 130으로 증가 그래도 갈까요 요즘에 거의 안나오는데 자 일단은 그림자 악마의 궁극기 악마의 정화 데미지가 250, 350, 400에서 300, 400, 500으로 또 증가 친목술사 지능 흡수가 이제는 W스킬에 붙습니다 원래는 영웅에 붙어있었는데 이제는 이 지혜의 칼날에 붙어 버렸죠 자 특성 15립의 특성이 이제 신비의 저주 슬로우 플러스 12%에서 14%로 소폭 증가 슬라크 뛰어들기에 아가님의 홀 사거리가 1200에서 어 1100으로 증가 스냅파이어 아가님 증가 삼키기 이제는 아군 크림이나 영웅을 덮고 적에게 쏘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에서 그 범위에 있는 적들은 1.5초 동안 스턴 그리고 땅에 초당 100 데미지를 주는 어 약간 불... 불구덩이를 남겨두고요 그리고 유닛들은 최대 3초 동안 모티모의 뱃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 충격 범위 400 쿨다운 40초 시전 거리 150 자 그리고 3탄 포격의 쿨다운이 10초에서 13, 12, 11, 10초로 1레벨 부터 초반 레벨 증가 자 스나이퍼 기본 데미지 플러스 4 자 어 조준사격 예 급소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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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가 30, 60, 90, 120에서 20, 50, 100, 110으로 감소 뭐 데미지만큼 조금 감소해 주는 것 같죠 암살의 아가님의 홀 이제 시전 시간이 1초에서 0.5초로 감소 자 악령 악령의 이 기본 체력 재생이 1.5에서 2.5로 증가 그리고 아가님의 홀에 갔을 때 추가되는 그 한 명한테 붙는 그림자 발걸음이 이제 쿨다운이 70초에서 35초로 감소 영혼 파괴자 아가님의 홀 리버크 이제 어둠의 돌진 어? 자 아가님의 홀이 이제는 어둠의 돌진 이동 속도를 100으로 늘려주고 쿨다운을 5초로 줄여줍니다 자 이게 어... 궁극기보다는 의미가 있긴 하겠네요 어쨌든 달리는게 더 좋으면은 이동 속도가 100이 늘어난다라는게 특성까지 합치면 엄청 늘어나지 않나? 자 그리고 이제 폭풍력 기본 공격 속도가 100에서 110으로 증가 스벤 기동 이동 속도가 5 증가 기술단 25레벨의 특성이 자 지뢰 이동 속도 플러스 25여서 플러스 75로 그렇죠 이전에는 찍어도 되게 느릿느릿 움직였는데 이제 조금 덜 느릿느릿하게 움직입니다 자 암살기사 아가님의 홀로 이... 사이오닉 투영의 아가님의 홀 어... 이제 능... 어... 어... 어빌리티가 그 추가된 기술이 어... 시전시간 2초에서 1초로 감소 1초만에 이동할 수 있는거죠 자... 테러블레이드... 이제는... 자 탈바꿈의 아가님의 홀이 타가니... 아 이제... 그... 탈바꿈의 아가님의 홀 기능이 이제 변신할 때 시전되는게 아니라 변신 중에 쿨다운 90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어... 이건... 진짜 좋아진거죠? 진짜 쓸만해졌어! 변신할 때 밀어내는게 아니라 원할 때 밀어낼 수 있어요! 이래... 이래야 쓸만하죠 자... 그... 특... 특성 10레벨이 이제 이동수도 20이 25로 증가 자... 15% 회피가 20%로 증가 15레벨은 체력 플러스 250이 플러스 300으로 증가 반대쪽은 공격수도 25가 30으로 증가 25레벨 투영 쿨다운 마이너스 8초가 마이너스 10초로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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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도사역쿨 기본 체력 플러스 3 땜장이 10레벨 특성이 125시정거리에서 150으로 15레벨 특성이 이제 이... 기계행진 플러스 2초에서 플러스 3초로 그리고 타인이 공격의 후딜이 이제 1초에서 .7로 이것도 감소 나무적령 수호자 자연의 눈속임에 이... 체력... 아... 체력 재생 재생 증폭이 25%에서 40%로 증가 얼음폭군 기본 이동속도가 5% 증가 얼음파편의 데미지가 60% 120% 180% 240%에서 70% 140% 210% 280%으로 증가 자... 언따인 묘비의 좀비들 데미지가 36%에서 46%으로 증가 우르사 분노의 발톱 데미지가 70% 30% 40% 40% 아니 이거 말이 돼? 4레벨 40% 자... 그리고 제압의 공격 획수가 4567에서 3456으로 어... 감소 쿨다운이 대신 16, 14, 12, 10에서 16, 13, 17로 만화 소비가 75 고정에서 55, 60, 65, 70으로 감소 이거 스킬픽 딱이다 자... 그리고 격분에 격분은 더 이상 격... 아 이게 올라간 이유가 있네요 격분이 더 이상 분노의 발톱 분노의 발톱 대미지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지속시간이 4초에서 4... 4점은 5초로 늘어... 늘어나구요 쿨다운은 70, 50, 30에서 50, 40, 30으로 감소 그리고 이제는 아가리미 홀이 없어도 상태 저항 플러스 50% 특성은 25레벨에 어... 이... 격분의 상태 저항 플러스 80%에서 플러스 3 제압 어... 공격 횟수 제압 쪽으로 특성이 옮겨갔죠 자... 복수의 홀령 마법의 화살이 시전거리 500에서 550으로 증가 데미지가 100, 175, 250, 325에서 90, 180, 270, 360 바이퍼 어... 바이퍼의 공습에 데미지가 60, 100, 145, 80, 120, 160으로 증가 자... 특성은 10레벨에 어... 주문... 이제... 주문 흡혈 플러스 8에서 플러스 10% 비사지 기본 공격 속도가 100에서 110으로 증가 영혼 흡수에 어... 데미지 흡수 그 한마디로 그 위쪽에 바코드 올라가는 범위가 13... 1475에서 1500으로 증가 그리고 시전거리 또한 900에서 1000으로 증가 특성 25레벨의 특성이 무덤직의 망토 충전 마이너스 2초에서 무덤직의 망토 스택 플러스 6! 이거죠... 이러면 진짜 안죽는데? 잠깐만 25레벨에? 자, 망토 플러스... 망토 플러스... 6... 6... 음... 자, 공어령 아가님의 홀 증가 공명의 진동은 이제 차지 기술이고 이제는 차지가 두 개 있고 어... 영향받은 적들은 2초간 침묵? 아니, 그러면은 최대 4초까지 원하는 대로 침묵 걸 수 있는 거야? 공어령... 음... 자, 그리고 자, 흑마법사 어둠의 주문에 시전... 시전 시점이 한마디로 이제 손 들었을 때 얼마나 빨리 들어가느냐 선딜이 점... 좀 더 줄어든거죠 점 5에서 점 4로 감소 그리고 특성 이제 10레벨 특성이 시전거리 150에서 175로 그리고 20레벨에 어둠의 주문 범위 300에서 375로 증가 자, 길쌈꾼 기본... 지능이 13에서 16으로 증가 그리고 어... 레벨당 지능이 1.8에서 2.0으로 증가 그리고 만화재생이 0.4에서 0.75로 증가 자, 그리고 축지솔 이동속도가 플러스 225에서 220, 240, 260, 280 어... 어... Why Dota is not popular in Korea? Cause... It's not the major game Koreans tend to play whatever's the most popular game rather And... there's a handful of a handful of us anyways that play... that still plays the game So, there's dozens of us Just dozens Just dozens 자... 어... 자, 바람순찰자의 지능이 레벨당 지능이 3에서 3.6으로 증가 자... 어... 겨울비롱 이 냉기의 은총이 이제 체력 재생이 아니라 힐로 어... 회복으로 어... 쳐줍니다 뭐 재생에서 회복으로 바뀐게 이제 뭐 예를들어 뭐 성수록금합이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성수록금합을 이... 겨울비롱이 들고 있어도 체력 재생이 올라가는 그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저주술사 이제 마비약통의 만화소비가 110, 120, 140, 140에서 80, 100, 120, 140으로 1레벨 감소 그리고 이제 죽음의 와드 아가님이 죽음의 와드 아가님의 더 이상의 이... 바운스 제한 이게 사거리 제한이 없어졌다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맞으면 엄청 튀길 것 같긴 해요 이게 횟수 제한이 없어진 거 좀 더 맞겠죠? 음... 자, 망령 제왕 흡혈의 오오라가 일단은 6, 12, 18, 24%에서 5, 10, 15, 20%로 감소 그리고 데미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데미지와 이 흡혈... 회... 이게 1.5배로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제우스 기본... 움직임... 기본 이동 속도가 이제 290에서 300으로 증가 그리고 공격 모션이 .45에서 .35로 증가 자, 여튼 이렇게 해서 7.25 살펴봤었고요 전반적으로 아가님의 홀 전부 다 이제 추가가 됐고 우루사 좀 버프... 자, 한번 요약을 해보죠 일단은 죽으면 이제 이제 죽었을 때 주는 경험치가 엄청 늘어났고요 올픽이 좀 바뀌었고 룬이 4분부터 뜬다라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대크립들의 기본적으로 잡기 쉬워진 것도 그렇고 어... 그... 5급 어법사 중립 5급 어법사의 너프 그리고 환영화 룬의 버프 자, 그리고 중립템들의 전반적인 버프 딱 하나만 너프됐죠 이... 빛바랜 브로치 그리고 여행의 장화 리워크가 되게 큽니다 지금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초반에 이 오오라 내지 스테템들의 너프가 있었고 그거에 따른 변화 수정검의 너프 그거에 따른 그리고 이제 이 피피가시의 변화 전반적으로 이제 선봉검표의 버프 그리고 홀리웰검 너프 이... 이... 선의별... 에... 이... 리워크는 좀 중요하긴 한데 좀 봐야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간에 이 염놀이 시팡이 멈추... 멈추던 것도 이제는 나름의 버프로 막았구요 오바, 너프 어... 그 외에는 뭐 무난하구요 영웅 중에서는 바운티헌터 아가님의 홀이 좀 재밌을 것 같구요 음... 어둠현자도 이제 1레벨에 엄청 세지구요 불꽃령은 현재 메타에 맞지만 현재 메타에 맞춰서 스킬이 버프는 받았지만 아이템이 너무 크게 너프 애니그마 데미지 올라갔고 자유로크부터 조금 쓰기 편해진 것 같긴 한데 아직 모르겠죠 어... 빛의 소호자는 궁극기 올인 특성으로 바뀌었구요 레슈락은 만화 소비가 좀 줄어들었고 루나는 기본적으로 스탯들이 초반에 버프가 되었습니다 늑대인간도 궁극기 시저... 어... 지속시간이 늘어난건 좋구요 어... 자연의 연자가 되게 버프 많이 먹었어요 자연의 연자가 공격 모션이 전부 다 같이 좋아지는 와중에 함께 좋아졌고 궁극기로 보너스 데미지가 붙는게 지금 한타에 너무 커요 궁극기로 딜 주고 데미지 받고 자 피가시는 액티브에서만 크리티컬 주죠 패시브 프리... 크리티컬 없어졌습니다 피가시 퍼그나도 궁극기 버프 그... 어... 루빅 너프... 될만했죠 어... 어디 보자 티... 어... 이제 침묵 쓸사는 이제 W 붙어야지 지능을 훔치게 되고 스냅파이어 아가님이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어... 스나이퍼랑 이제... 어... 악력 조금씩 버프... 어... 이거... 쓰읍... 영혼 파괴자도 아가님 이제 갈만한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테러블레이드는 아가님의 홀 쓸만해졌지만 아가님의 홀 갈 시간이 별로 없죠 그 외에는 언다잉 묘비 버프 우르사 버프지만 궁극기로 더이상 분노발톱이 버프가 안됩니다 어... 비사지 25레벨까지 가면 좋은데 25레벨까지 갈 필요가 공호령도 아가님의 홀 되게 좋죠 자... 길삼꾼이 조금 더 좋아지긴 했구요 자... 그 외에는 크게... 뭐 다른게 없네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어... 일단 다 읽었으니까 잠깐 쉬었...